나는 참여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대신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. 코나 맥그리가 최고가 되고 싶다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 한다. 조르주 생피에르 사람들이 왜 나를 다른 파이터와 비교하는지 모르겠다. 그들은 내가 아니야. 그들은 내 마음이나 열정이 없다. 존존스 내가 옥타곤에 입장할 때 나는 경기를 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야. 나는 승리하기 위해 거기에 이탈 온다로지 나는 최고의 레슬러나 최고의 권투선수는 아니지만 파이터이고 누구와도 싸울 것이다. 네이트 디아즈 싸움은 내가 그 불빛 아래서 춤을 추기 훨씬 전에 목격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곤라인 뒤에서 체육관에서 그리고 길 밖에서 이기거나 찌는 것입니다. 무하마드 알림